1위원회의 작품 전시회 세 번째 시간 3구 대선과 통계적 변칙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실방송을 하고 나면 실방송을 제 자신이 다운로드를 받는 것도 다 막아 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선관위 작품 전시회 1, 2, 3 이런 것이 굉장히 그쪽 사람들한테 불편한 모양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다운로드 받지 못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참 한마디로 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뭐 숨긴다 해가지고 숨길 수가 있는 게 아닙니까. 금선호님 말씀처럼 부정성을 못 밝히면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정치인들 가운데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사적 이익을 어느 정도 이렇게 희생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지금 없는 겁니다. 없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부정선거 문제는 고칠 수가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 이제 뭐 세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 그룹이 선거에 이기고 싶은 그런 여당의 톱에 해당하는 사람들 뭐 과거 같으면은 이해찬 당대표나 송영길 당대표 그리고 또 그 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있겠죠. 어떻든 자신대로 한 번 이렇게 촛불 시비를 통해서 얻은 권력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겠다. 그 이해찬의 뭐 좌파 장기 집권 20년 좌파 장기 집권 50년 논의라는 것이 다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까 부정선거라는 강력한 도구를 본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20년 장기 집권 50년 작긴 집권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그룹은 그렇게 권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일군의 정치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정치 세력들에게 두뇌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이건형 씨 같은 경우죠. 이제 그런 사람을 저는 뭐라고 부르는 거 하니까 선거 조작 기술자들 혹은 선거 기술자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기술자들하고 거의 한 몸통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전국에 산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아주 협력자 공범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 세 그룹이 결국 부정선거라는 부분을 2017년 5구 대통령 선거부터 계속 반복해서 실시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매번 선거마다 조작하는 그런 수치나 구체적인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큰 골격이나 틀은 변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당선에 필요한 목표 득표수를 확정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작값을 사용한 전산을 조작하고 유령 투표자 수를 막 확보하는 것이죠. 이번 같은 경우처럼 326만 플러스 알파 정도에 그것을 확보하고 세 번째 그 수에 필적할 정도의 위조된 사전 투표지 혹은 위조된 당일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표함 속에 투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엔진은 전산 조작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보조 엔진은 위조 투표지 투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산 조작은 숫자로 되지 않습니까? 숫자로 누구한테서 몇 퍼센트를 빼고 누구한테서 몇 퍼센트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범죄자들이 선거를 훔치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부정선거 전산 조작에서는 반드시 숫자의 범죄 행각들이 그대로 한 일종의 각인되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의 범죄 행위가 기록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범죄를 행한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자들이 자신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선거 결과 데이터에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것을 몰랐거나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잘 알았다면 절대 이런 종류의 범죄에 손을 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랍니다. cctv가 계속 이렇게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범행을 행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심장이 있겠습니까? 주춤하게 되죠. cctv가 없다는 것을 알 때 무자비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마찬가지가 바로 선거 조작도 그대로 해당하게 되죠. cctv 같은 게 뭔가 하니까 바로 선거 데이터에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도 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선거가 끝나게 되면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하는 그 선거 데이터에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역자들이 남긴 범죄 행각이 조작 행위가 그대로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슬라이더처럼 범죄자들의 범죄 행적은 숫자에 낱낱이 기록됩니다. 아주 낱낱이 이걸 알고는 그래서 제 판단에는 민주당에 소속된 그리고 민주당을 위해서 일을 했던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그리고 선거 기술자들과 손을 맞잡아서 그런 부정선거를 모의하고 실행에 옮겼던 선거관리위원회의 혐적자들과 부역자들은 이렇게 cctv에 촬영되는 것처럼 선거 데이터에 자신의 범죄 행각이 고스란히 그대로 노출되어 기록된다는 것을 잘 몰랐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알았더라면 절대 그런 범죄에 노골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좀 낮았다고 봅니다. 그들이 몰랐을 가능성이 높거나 물론 또 알고도 밀어붙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소위 부정선거를 감행하거나 실행한 사람들이 남긴 범죄 행각인 그 숫자에 기록된 것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선거를 감행하게 되면 조작된 수에는 일정한 규칙, 일정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조작하지 않는 그 수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는 일종의 무작위 천방지축으로 랜덤으로 분포됩니다. 따라서 어떤 규칙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오늘 방송을 마치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런 종류의 그냥 숫자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와 숫자가 많다.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끝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나 숫자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 복잡한 선거 데이터라는 숫자 덩어리 속에서 일정한 규칙과 일정한 패턴과 일정한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3구 대선은 관리부실이 아니고 부정선거인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은 관리부실이나 부실관리가 아니라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는 관리부실이 아니고 부실관리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는 관리부실이 아니고 부실관리가 아니고 엄청난 규모의 부정선거를 단행한 겁니다. 왜 그러냐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에 답이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조작된 수에는 일정한 규칙과 패턴이 발견되고 조작되지 않는 자연수에는 숫자가 무작위로 분포되기 때문에 어떤 규칙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방송이 마치고 나면 실시간 방송을 마치고 나면 당연히 방송을 한 제작자인 저는 오프라인 저작이라고 해서 간단한 기능만 수행하게 되면 그것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실시간을 얼마나 이렇게 쉴드 방음악을 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을 많이 이렇게 공유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내놓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만진 숫자에는 일정한 규칙과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작되지 않는 수행은 무작위하고 랜덤으로 분포가 됩니다. 이런 맹백한 그런 증거물들이 축적됐는데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의식해서 절대 앞으로도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방해하면 했죠. 그러니까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은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체제나 공산주의 체제가 되는 것도 당연히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면 나라를 떠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제 자신은. 이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탄압을 하는 것이죠. 나라가 지금 정상상태가 아닌데 이제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런 걸 다 보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으면 저는 그 나라가 끝장났다고 봅니다.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다음 5년 뒤에는 또 좌익들이 권력을 장악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심정을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그냥 묻고 가면 그거는 그냥 대한민국의 요절난 걸로 보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많은 언론들이 다 자신과 자기 자식들의 세대에 관련된 문제인데도 철두철미하게 입을 막은 겁니다. 입을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나라가 망한 겁니다. 절반 정도는 나라가 그냥 망해버린 겁니다. 지금 나는 나라가 망한 상태라고 봅니다. 절반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냥 실수로 당선이 돼가지고 그냥 인공호흡기를 잠시 꼽은 상태지 정상상태는 요원한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러면 그 선거 데이터가 어떻게 발표되냐.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지역에 대한 선거 데이터가 거소선상투표, 관외사전투표, 제외투표, 그다음에 관외사전투표가 동자원, 특정 동에 속하는 투표소 단위로 쫙 다 발표되는 것이죠. 당일투표까지. 그게 보통 일반인들의 눈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의 전문가들은 숫자를 분석해가지고 규칙과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규칙과 패턴을. 규칙과 패턴을 찾아낸 다음에 그 규칙과 패턴을 가지고 딱 숫자를 분석하면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젊은 날 저는 학위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인위적으로 숫자를 만든 다음에 그 숫자를 가지고 패턴을 대표하는 그런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그 방정식을 가지고 다시 또 숫자를 검증하는 그런 종류의 과거의 젊은 날에 학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에 아주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십 년 전 이야기니까 아주 까모덕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숫자의 덩어리 속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많은 과학의 굉장히 주안점을 두르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것이죠. 과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 패턴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이지 않습니까 복잡한 자연의 현상 속에서 어떤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과학이 목표하는 여러 가지 그런 추구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이런 복잡한 숫자에서 그런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낸 게 뭡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찾아낸 게 복잡하게 여러분 이야기할 거 없이 아주 단순하게 3구 대선은 그냥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한 장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3구 대선 결과입니다. 여러분 3구 대선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사전투표자 수만 하더라도 1632만 명입니다. 선거가 아니면 이렇게 큰 표본수는 나오기가 힘듭니다. 선거에 참여한 총투표자 수의 48%입니다. 이번에는 조작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조작하기가 조작하기가 너무 쉬웠습니다. 사전투표자 수가 거의 절반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밑에 당일투표자 수 보시기 바랍니다. 1773만 명입니다. 투표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려 52%입니다. 3구 대선은 이례적으로 절반 정도가 당일투표를 했고 절반 정도가 사전투표를 한 겁니다. 이 정도로 표본의 수가 큰 경우는 통계학에서는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표본의 수가 아주 크다는 것은 저는 뭘 이야기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모집단이 있고 대강 국민이라는 모집단에서 3월 3일과 3월 4일 날 1632명이라는 소위 사전투표 그룹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4박 5일 이후에 대한민국이란 소위 대한민국이란 유권자들이란 그런 모집단에서 다시 표본 집단 하나가 더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당일투표 그룹입니다. 사전투표 그룹이 한 1600만 당일투표 그룹이 한 1700만 정도는 엄청나게 큰 두 개의 하나의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집단이 생긴 겁니다. 이 표본 집단은 모두 다 모집단과 아주 비슷한 그런 통계적 특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이 뭘 남겼습니까 사전투표에 때리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에 투표자 참가자 수의 10%라는 만큼의 투표지수를 이재명 후보에게 집어넣고 윤석열 후보에게 빼앗은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0%를 조작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에 이재명 후보가 뻥튀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통계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아직도 3구 대선에 대해서 법률을 공부한 법조인들하고 대화해 보면 실물 증거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하지만 실물 증거보다 훨씬 더 유력한 증거가 통계적 증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런 식자층들이 갖고 있는 과학에 대한 이해나 과학적 지식에 대한 그런 신뢰도라는 것은 정말 바닥 수준 이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의 3구 대선에 대해서 지금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아직은 부정성 거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찬 이야기인 거죠. 증거물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산 증거물도 있고 통계 증거물도 있고 그다음에 실물 증거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숫자가 만들어낸 증거물은 아주 유력한 증거물로 채택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과학이니까 1,600만이 참여한 사전투표그룹이라는 일종의 표본집단 첫 번째하고 1,700만이 참여한 당일투표란 표본집단 2가 대한민국의 투표자 수 3개가 모집단 표본집단 1, 2가 다 통계적 특성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지 있을 경우입니다. 그럼 부정선거가 이루지면 어떻게 되냐 이재명 후보가 함께 20%를 밀어준 겁니다. 그럼 사전투표가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럼 사전투표에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라는 것은 큰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의 10호를 빼앗았으니까 당일투표는 그대로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당일투표 득표율을 빼놓으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값이 크게 나오겠죠. 이런 소위 통계적 변칙이 생긴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3번입니다. 3번.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 얻은 득표율하고 당일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을 빼보니까 무려 17.6%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발생할 수 없는 그런 미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결과는 이론적으로는 1에서 3%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만 1600만과 1700만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참여했기 때문에 1% 격차도 나서는 안 될 정도의 그런 아주 작아야 될 숫자가 17.6%가 나온 겁니다. 이게 조작이라는 겁니다. 왜 조작이냐. 사전투표에다 20%를 몰아줘 놓으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붉은색이 그냥 결정입니다. 붉은색 자체가 뭘 이야기하냐. 3구 대선은 어마어마한 부정선거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숫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숫자가 만들어낸 숫자가 아니고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숫자가. 이 숫자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데이터의 공식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는 어떻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5.8%가 나온 겁니다. 미친 숫자가 나온 거죠. 그만큼 사전투표에서 많이 빼버린 겁니다. 많이 빼버리니까 당연히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은 마이너스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그냥 3구 대선, 2020년 4.15 총선, 2018년 6.23 지방선거, 2017년 5구 대선 다 먼 거 아니까 여러분들 이 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율이 10%대가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질을 했다는 것이 바로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전국적으로 골고루 바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0%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주고 윤석열 후보의 10%를 빼앗았다는 것이 그런 규칙이 발견된 겁니다. 그 규칙을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대비를 쉽게 보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얼마를 받았는지까지도 추정이 가능한 것이죠. 이런 키막힌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세상에 그 많은 숫자가 있는데 어떻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의 득표율을 가로로 한번 비교해보시죠. 사전투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차이는 플러스 16.7%가 나올까. 당일 투표의 득표율을 기준해서 이재명 후보의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을 계산해보면 이재명 후보가 16.7%를 이겼을까. 푸른색입니다.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 이런 수치가. 사전투표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가 16.7%를 이기고 당일 투표율은 윤석열 후보가 16.7%를 이기고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4박 5일 차이를 두고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대성 당일 투표에서는 윤석열 대패 윤석열 대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수치가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죠. 꼭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 1600만과 1700만을 나눠서 투표를 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핵가닥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압성을 몰아넣어 주고 당일 투표에는 또 핵가닥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압성을 몰아주고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차투표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교차투표는 일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1600만과 1700만이 교차투표를 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하고 여당은 입을 다물고 야당은 그냥 침묵하고 야당 가운데 일부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한기호는 부정선거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지난 경선 때도 4.15 총선에 부정선거가 없던 키를 쓰고 하태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산시 해운대구에 지역구를 둔 하태경 의원이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지 않습니까. 가수들을 하는 프로듀스 101의 디지털 조작을 발견했는 사람이 그런데 큰 기여를 한 사람이 하태경 의원이잖아요. 그 하태경 의원이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온 사람이 부정선거가 없다는 겁니다. 꼭 같은 현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현대인으로 살면서 모든 현대의 이공학이라는 사회과학의 기초가 되는 현대 통계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엄청나게 위반한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 감각으로 자기 이익 때문에 부정선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활보하고 다니는 그런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우글우글하는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나라가. 우리 세대는 지금 자식들을 웬만큼 다 키웠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덜한 세대입니다. 젊은 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 진짜 깊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겠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복잡할 생각 없고 없고 이 도표 하나면 이 도표 하나를 가지고 소위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학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 3구 대선이 엄청난 부정선거가 일어났구나. 꼭 같은 현상이 4.15 총선에서 일어났구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났구나. 2017년 5구 대선에서 일어났구나. 이런 것을 변별할 능력이 없으면 노예로 살아도 되는 거죠. 노예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결코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정도를 배우고 나면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설령 수학을 배우지 않더라도 1600만이 당일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1700만이 당일 투표에 참여했는데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가 두 후보 모두가 엄청난 격차가 발생했다. 이렇게 하면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들도 그게 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킴 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짐승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뭘로 매수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매수를 당한 거죠. 자기 이익 때문에. 수문장님은 대한민국은 현재 21세기를 사는 동시에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원시 부족으로 전략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인 것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이 짐승과 동물과 다른 것은 어떤 사안이나 현상을 보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간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울고 짜고 하는 것이 인간적이라도 볼 수 있겠지만 더욱더 인간적인 것은 사람이 짐승하고 달리 이성을 갖고 있으니까 지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종류의 도표 하나를 보고 이런 설명을 듣고 아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구나. 1600만과 1700만의 투표자들이 참가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이렇게 양 후보의 1번 빼기 2번이 3번이 나올 수가 있냐. 말이 안 된다. 1600만이나 1700만이 동시에 다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그날 완전히 취해버렸나 이런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지금이 대한민국의 위기고 한국의 현대사에서 6.25 전쟁에 필척할 정도의 내침을 당한 그런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한 번 당한 것이 아니고 문정권 하에서 모든 종류의 공직선거에서 이와 같은 내침이 발생했는데도 모든 정치인들이 입을 다물고 그냥 넘기기를 원하면 그러면 저는 이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고칠 의지가 없고 앞으로도 고칠 가능성이 없으면 저는 이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노예의 나라지 이것은 짐승의 나라지 이것은 동물의 나라지 이것은 인간의 나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조작을 얼마나 여러분도 잘했던지 사전투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차이가 똑같습니다. 사전투표의 차이하고 당일투표의 푸른색입니다. 어떻게 이런 게 나오냐야. 세상에 그 많은 숫자 중에서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이 플러스 16.7%고 당일투표에서는 윤석열이 마이너스 16.7% 이런 미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결국은 숫자의 흔적을 남긴다는 겁니다. 범죄자들의 범죄 행각은 숫자에 낱낱이 기록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사법재단의 판결의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완용이보다 더 심한 짓을 한 겁니다. 이완용이보다. 이런 결과를 만드는데 직접 관여했거나 그리고 관접으로 관여했거나 인지한 모든 인간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살 수 없을 정도의 인간들입니다. 추방해야 될 그런 인간들입니다. 과거에 시오노나나미 책을 1990년대에 많이 읽을 때 그때 시오노나나미 씨가 로마인 이야기를 집필을 해나가면서 베네치아에 대한 그런 두 권의 책을 썼죠. 베네치아라는 그런 지금은 러시아의 한 이탈리아의 한 지방도시가 됐지만 베네치아가 천년 정도 해상무역을 통해서 번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공동체에 그런 위해를 가한 자들은 다 추방하거나 그냥 죽이지 않습니까 현대국가니까 사형제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이런 후한 무채하고 무도한 그런 범죄 행각을 저지른 겁니다. 이렇게 하고도 발각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과가 모든 서울광역시뿐만 아니고 전국의 지방다치단체에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 결과 그래서 감사합니다.